다 왔습니다. 이쪽에 앞에 하나 있고, 저쪽 피티병 쪽에 2개가 있고, 총 4개가 있는데. 아, 날씨가 아주 참참하네요. 햇살이 비치고. 수면에는 지금 핫꽁치들이 왔다갔다 하고, 갈매기들이 아침 사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이번 통과를 꺼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. 뭐가 잡혔을려나? 햇살도 비치고,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가네. 햇살도 비치고, 197. 줄을 담아야 되겠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